피, 팡, 와아,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 인천계양구 인천계양체육관 보드람 2018년 2019년 V, V리그여, 자부 6라운드 경기가 열린 날이었다. 2800개의 관중석뿐만 아니라 계단까지 관중이 들어찼다. 29. 홈팀인 1위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와 원정팀인 4위 GS, GS 칼텍스 서울킥스, 킥위 격돌 30. 정규 시즌 막바지, 코트 안팎의 열기는 한여름에 그것보다 뜨겁다. 30. 야구에 가을 야구가 있다면, 프로 배구에는 봄 배구가 있다. 31. 시즌 최종 우승팀을 가리기 위한 플랫, 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을 일컫는다. 32. 6개 여자 배구팀 가운데 단 3팀만 올라간다. 33. 상위권 싸움은 시즌 후반기까지 이어졌다. 34. 치열한 경쟁은 여자 배구가 인기몰이하는 데 완벽한 도화선이 됐다. 35. 화선은 여자 배구 시즌 막바지까지 타들어가다. 드디어 폭발했다. 35. 매진 기록이 이어졌고, 중계 시청률도 솟았다. 36. 4일 한국백구연맹 자료를 보면, 2018년 2019년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평균 관중 수는 27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라운드 평균 관중 수 1699명보다 59%나 증가했다. 36. 시청률도 케이블 tv, tv 대박 시청률의 기준으로 3는 1%를 넘겼다. 37. 5라운드 평균 시청률이 정규 여자부, 경기 최초로 1.02%를 기록했다. 37. 여자 배구 인기를 반영해 경기운, 명 방침까지 변경한 덕이다. 38. V리그는 올해 처음으로 평일 여자부 경기 시, 작시각을 오후 4시에서 저녁 7시로 옮겼다. 39. 주말만 배구장을 찾던 이들에게 즐거운 소식이었다. 39. 여자 배구의 폭발적인 인기는 우연이 아닌, 양한 요소의 화학 작용이 일어난 결과다. 39.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구의 황제 김연경 선수의 등장, 이어지는 신진 스타 선수들의 탄생은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요소다.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선수가 여럿이다. 40. 배구 팬은 연령도 불문이다. 33. 인천기 양체육관에서 만난 김태현, 10일 어린이는 제일 힘든 수비를 하는 한국생명 김애란 선수의 팬이다. 직접 와서 경기를 보니까 선수들의 조그만 동작도 다 보이고, 한, 경기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좋다고 말했다. 33. 한순간도 눈을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운 여자 배구 경기 내용은 배구 덕후들을 끌어모은다. 여배 덕후, 여자 배구 마니아를 자처하는 서가무게, 29씨는 배구에는 랠리, 네트를 사이에 두고 양편의 타구가 이어지는 일가 있는데, 여자 배구는 이 부분이 제일 재미있다. 상대가 아무리 세게 때려도 계속 공을 주워 올려서 다시 공격한다. 고 설명했다. 34. 미디어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굳어진 여성상이 아닌 강한 여성 위면모를 제대로 보여준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여자 배구의 매력은 아기자기한 플레이에 있다 는 세간의 평가를 반박하는 팬들도 많다. 35. 강송희, 23씨는 미디어에 노출된 여성 대부분은 수동적이고 예뻐야 하는 존재다. 35. 그런데 지난 리우올림픽 때 여자 배구 경기를 보고 승리욕을 불태우는 세계가 남성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 며 입덕, 어떤 분야의 마니아가 됨의 계기를 밝혔다. 이번 배구 시즌은 3월에 막을 내린다. 36. 그러나 여자 배구 축제는 이어진다. 37.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2020년 도쿄 여름올림픽 아시아대 6예선전 출전권이 걸린 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대회가 열린다. 38. 가장 반가운 건 사상 최초로 한국의 서희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다.